3연속 스트라이크 터키에 성공합니다. 점수 차이가 꽤 나고 있어요. 어느새 스포어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이두현 선수는 계속 실수를 하고 있고 박근호 선수는 점점 안정적인 라인을 찾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보이고 있죠. 7프레임입니다. 박근호! 또 한 번의 스트라이크 4배가의 박근호! 역시 작년 MVP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우승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박근호 선수입니다. 박근호 선수의 8프레임! 박근호 스트라이크 5배가의 박근호! 박근호는 박근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빈틈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박근호 선수의 높은 백스윙에서 무리 없이 나온 팔로드로. 그런데 굉장히 높은 회전과 스피드. 그 RPM을 구설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볼링 선수를 오래 했지만 정말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어요. 박근호의 9프레임! 9프레임 역시 스트라이크! 대단한 박근호입니다! 지금도 순발력이 어마어마한 순발력이 나왔어요. 지금 약간 안쪽으로 미스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로테이션을 미리 더 세게 팍 해버렸어요. 잠깐의 그 찰나에 보시면. 6배가를 완성하는 장면인데요. 평상시보다 지금 오늘 경기하는 것보다 손바닥이 더 많이 보였죠. 지금 팔로우드로 할 때. 로테이션을 더 해버렸어요 그냥. 남자 결승전 챔피언샷이 이어지겠습니다. 레인 잘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한솔 선수는 다른 레인에서 쳤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어요. 박근호! 박근호가 이번 대회 챔피언에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DSD 3호컵 프로볼링 대회. 통상 네 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된 박근호 선수. 남자부 우승자입니다. 작년 MVP답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